내일의 장바구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슈 중에서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이 있어요. 캐시티 씨. 이슈가 있습니다. 쿠팡 관련주들이 오늘 떴는데 어떤 이슈인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굉장히 이슈가 크게 되고 있는 게 네, 뉴스 많이 나와요. 티몬과 위메프 관련된 대금 지연 사례가 피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결국은 환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환불 문제가 더 중요하긴 하죠. 소비자 입장에서 환불 문제를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부터 먼저 처리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커머스 쪽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후로부터 문제가 발생을 좀 크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판매사들, 그러니까 지금 셀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판매사들에 대한 대금 지연이 얼마나 오래 갈지가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소상공인들이 좀 많이 피해를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금 지급에 대해서 뭐 일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단다 하더라도 이게 아마 그 60일 거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산을 진행해주는 구조다 보니까 6월달, 7월달에 대한 정산에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좀 딜레이가 되면 될수록 이슈는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아마 이 이슈가 장기적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통상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커머스 사업 구조 자체를 좀 살펴본다 하면 예를 들어서 프라이팬을 좀 구매를 한다 해요. 그러면 프라이팬을 이제 판매처가 이커머스에 올릴 때 공급을 해줄 때 만 원 정도를 좀 친다 하면 이 만 원에 대한 수수료를 붙여서 만 3천 원에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정산을 받을 때는 이 이커머스 자체가 매출로 만 3천 원이 찍히고 나머지 만 원에 대해서는 판매사에다가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통상 이렇게 되면 한 30% 정도의 이익률이 남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은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쇼핑몰 자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 한다면 이 쇼핑몰 자체가 홈페이지로만 알고 계시는데 이게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서 주문 제작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인터넷에 개발하는 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서브 유지 비용이든 법인세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는 실제 이커머스에서 남는 비용들이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게다가 거기에서 알테시 쪽에서 주구 이커머스가 공격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이커머스 기업들도 할인 정책을 대규모로 펼쳤기 때문에 아마 2, 3월 때 매출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걸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슈가 나왔던 게 광고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여행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빠지기도 했었고 심지어 쿠팡이 경쟁 업체로서 부과를 받았는데 광고의 경우에는 저는 대체적으로 테마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행의 경우에는 이게 자기네 회사에서 결제를 다시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쿠팡의 경우에는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좀 적절하게 잘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카톡을 받았냐면 쿠팡의 위메프 사태로 인해서 주의해야 하는 쇼핑몰 어디 어디 어디고 여행사들에게 미수금이 몇 억대라더라 이런 카톡도 받을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심지어 쿠팡 관련된 종목은 상한가를 들어가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펼쳐진 겁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읽었을 때는 한 리포트에서 생각보다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종목들이 움직이긴 움직이네요. 유통업계 전반적으로의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들고요. 이게 판매사들의 경우에는 대금 지급을 못 받게 되면 결제를 못 받게 되면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결국 위메프와 팀원 쪽에 대해서 지금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건을 다 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물건을 뺀 곳으로 어디 쪽으로 이동하느냐 중국 이커머스나 아니면 확실한 대금 결제가 잘 이루어지는 곳으로 유통업자분들은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 기사에 보면 위메프 본사 가서 공기청정기 태웠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올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영향이 적지 않을 거라고 하고 그럼 쿠팡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을까요? 며칠은 더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탄력받은 거 봤을 때 며칠 정도는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잘 선별해야 되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쿠팡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를 타고 조금 더 움직일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좀 테마다 보니 테마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종목 잘 봐야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메프 팀원 사태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아무래도 주말에 좀 가상화폐 때문에 좀 시끌벅적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서 그 전 프로그램에서도 가상화폐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그 갤럭시아 모니터를 얘기 안 하려고 얘기하고 오셨고요. 그거를 좀 이어서 좀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가 뭐냐면 현지 시간 27일에 미국 최대 비트코인 관련 행사인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는 지금 좀 개최가 되고 있는데 기조 연설자로 트럼프가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좀 관측이 되고 있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트럼프 후보자가 결국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결국은 대선 전에 지지층을 좀 끌어올리기 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들을 봤을 때는 시간 내에도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음 주 때 왠지 모르게 트럼프 트레이드 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난 21일 때 이더리우 현물 ETF가 승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좀 크게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여기서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로부터 추가적으로 승인이 된 거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현물 ETF까지 좀 승인이 된 것도 긍정적인 상황이 있다. 그런데 국내는 아직까지 현물 ETF에 대해서 승인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좀 시행이 되면서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심지어 미국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 쪽에서 현물 ETF를 승인했다 한다면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 거래일 때 전일 2024년 세 개정안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가상자산세 유예에 대한 좀 내용이 나왔나 봐요. 그렇게 되면 세금에 대한 부과되는 부분들이 좀 연기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같이 좀 세 가지로 연출이 되다 보니까 가상화폐주의 경우에는 물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부과를 받는 것이 맞긴 하지만 추후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정책적인 내용들도 있고 또한 미국 쪽에서 현물 ETF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내용들도 좀 어느 정도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두나무 지분을 그러니까 두나무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와 하나 투자 증권의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술 투자랑 하나 투자 증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트럼프가 참 옛날에는 비트코인 스캠이네 이러면서 그렇게 때리기를 하더니 역시 대선 기간은 대선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사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제일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 투자를 더 보시는 걸까요? 일단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경우에는 STO 때문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STO는 첫 시장에 대해서는 만약에 본격적으로 개화해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 첫 시작까지는 좋을 수 있겠지만 추후에는 거래량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보다는 오히려 좀 테마로 확실하게 탈 거면 우리 기술 투자나 하나 투자 증권이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 주 때 한번 제가 그냥 얘기를 드렸지만 트럼프는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정은에 대한 얘기가 코멘트가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움직이면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렇다면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 종목 좀 더 볼까요?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이면 가상화폐 쪽을 좀 보겠는데요. 그쪽보다는 지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카페 입사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카페 입사는 지난 6월부터 유튜브 쇼핑에 대한 개편을 하면서 전용 스토어 기능이 좀 출시가 됐는데 지난달 초에 한 5만 몇 대 정도 불가를 했었는데 현재 8에서 9만 명 수준으로 좀 증가를 했답니다. 그만큼 주목도가 좀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가 결국은 2분기 때 실적 기대감까지 좀 유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때에 대한 실적 터널 라운드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유튜브 쇼핑 활성화에 따른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 하면 지금 팀원과 위메프 사태를 통해서 판매사들이 대거 이탈을 하고 새로운 판매처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카페 입사 쪽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으로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3만 3천 5백 원대 아래 내려왔으니까 이때는 좀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3만 8천 원 손절가는 3만 5백 원을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카페24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해가지고 카페24에 주소가 달린 그런 곳에서 결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익숙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기술적인 분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까지 쭉 정리를 해봤고요. 내일의 장바구니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역 경영연구소의 반종민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